이번 주에는 저는 어떤 가입이 있을까요? 매번 저희가 오픈하우스를 하면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하지만 부모님의 관점에서 또 학생들의 관점에서 또 학교의 관점에서 세가지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단체가 또는 학교 기관이 학생을 꼭 모집한다라는 그런 포커스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교육의 정보나 또한 우리 자녀를 이 학교를 참석 또는 등록 또는 어플라이를 안 하실지라도 돌아가실 때 그런 유익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의무고 또 해야 할 공헌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장점만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관이 단점이 있고요. 또 모든 기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과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객관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점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많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아카데미 부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봤을 때 한 20년 이상을 이제 이런 필드에 있으면서 대학도 있었고요. 또 K212 쪽에 이런 국제 프로그램을 있으면서 한국 컨텍스트에서 봤을 때는 국립학교에서 이런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나 또는 기독교 교육이나 고민하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5학년쯤 됐을 때 사춘기를 들어가는 그런 시즌에 요즘은 좀 빨라졌잖아요.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대학을 준비를 하시다가 좀 디렉션이 좀 안 맞는다든가 또는 아예 성향이 또는 여러 가지 교내에 관련된 학교 프로그램이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그때가 보통 중2, 저희로 치면 보통 7학년, 이때쯤 많이 공립학교에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류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찌감치 부모님의 경험을 통해서 좀 이제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나 또는 여러 가지 초이스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싶다라고 해서 1학년부터 또는 2학년부터 지원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기시는 이런 걸 알아보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는 제가 보다 극과 극 같아요. 좀 학교, 공립학교에 좀 적응이 어렵다. 여러 가지 적응이라는 단어가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랭기지 이슈가 나온다든가 컬처 이슈가 나온다든가 또는 어떠한 관점의 차이, 질문이 많아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캐릭터 자체가 특히 고등학교, 특히 여러 가지 전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불편을 경험하시는 공립학교 학생들 또는 이제 외국에 또는 국제학교를 다녀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금 더 케어 부분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했을 때 이런 학교를 문도크 하시는 것 중에 우리 아까 교관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어떻게 우리 자녀를 더 많은 케어,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서포트를 그 컨텍스 안에서, 그 성향 안에서 그걸 좀 후원해 줄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갖고 저 뒤들려주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학교의 작업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를 영어로 FIT라는 단어 써요. FIT. FIT라는 것은 공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만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있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모티베이션, 또한 공동체 소속감, 더 나아가서 본인이 그것을 장점을, 또한 어떤 전문성을, 관심 있는 그 필드를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는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면 Common Core State Standard라고 하는데 오마 정부 때 조지 부시 정권에서 바뀌면서 교육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하나가 바로 50주에서 지금 현재 41주가 Common Core State Standard라고 영어, 수학을 공통적으로 킨덜부터 8학년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통합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각 주마다 영어, 수학도 다 텍스트북이 달랐어요. 여기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은 사고력, Critical Thinking Skill, 그 다음에 Communication, 그 다음에 Collaboration,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더 할 건지에 대한 크리에이티비티 자체를 강조를 해서 4C, 이런 C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강조하는데 그중에 그것이 나중에 최종 목표는 결국은 스탠다드 테스트로 연결이 되면서 대학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 이 Common Core State Standard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Application Season이에요. 11월 1일 날 Early Decision이라고 Early Decision은 결과적으로 조기 전형이라는 나라입니다. 대학에 진학을 할 때 대학들은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성적표는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스탠다드 테스트를 요구를 하죠. 공인인증식, 수능이나 저희가 말하는 SAT 또는 TOEFL, SAT, 심지어 IELTS라는 연구 프로그램, 요즘은 TOEFL 바로 밑에 있는 건데 TOEIC은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마다 요구를 하는데 왜 요구를 하냐면 학교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보는 것을 가장 먼저 봐요. 그래서 이 학교가 무슨 어디 이 기관에 인증되어 있냐면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홈스쿨러들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 홈스쿨링 인디펜던 스타디 하는 그룹 자체가 너무 많아졌다고 교육학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모집 요구강들도 프린스톤이나 하버드나 다 있어요. 다만 검증할 수 있는 성적표 그것은 바로 그것이 A to G 코어스라는 단어입니다. A to G 코어스를 보시면 UC 스쿨에 나온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UC 스쿨이 강조했다라기보다는 상위 40위권 대학들이라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저는 랭킹을 별로 강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학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프레젠테이션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이션 그룹을 하는 케이스 특히 자이니즈와 코리안 그룹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웨스턴, 특히 White American, Upper Middle Class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랭킹을 강조하는 그룹은 죄송하지만 에이션 그룹이었습니다. 첫번째, 특히 중국 대학들, 한번 홍콩 대학들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Our school ranking is top 2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하버드나 예일이나 또는 아이블리그 같은데 한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런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작이 미션 시스템입니다. 교육 철학, 우리의 교육 인재상, 그것이 큰 차이점이었어요. 이게 right, wrong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문화였어요. 그런데 대학이 봤을 때 과연 이 학교가 커리큘럼이 정말 괜찮은지? 라는 걸 퀘션을 한 기준이 하버드나 아이블리그에서 본인들이 어소시언시를 해서 본인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Holistic Review라는 단어를 써요. 전인격 교육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기준 안에서 학생들을 뽑고 그러면서 이 A to Z 코어스를 UC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상위권, 특히 3500대학에서 좋은 대학, Good College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200위라는 단어를 써요. 200위면 한 6%, 10%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Literary College, 인문계 쪽도 많아요. 그 안에 대부분이 큰 학교는 많아요. 한 12000, 3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들은 보통 6000, 4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학교들은 이제 랭킹 자체는 메이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낮아요. 보통 102, 180위 그런데 나쁜 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교일수록 교육, 그다음에 의외과, 경영학과, 미션에 관련된 과들이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링 자체는 없고요.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사립학교나 또는 공립 State University 자체겠죠. 미국의 주립대학들이 설립된 목적은 그 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클로마 같은 죄송하지만 변두리 있는 그런 인구가 많이 없는 그런 주립대학들은 농어 또는 건축 이런 엔지니어링 쪽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고요. UCLA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UC Davis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제가 그때만 해도 갔었는데 다 목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됐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의외과 또는 수의과, 수의과 학과가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만큼 발전을 시키는 것이 미국의 주립대학의 목표죠. A2G 코스의 공통점은 첫 번째 영어 4년입니다. 9, 10, 11, 12죠. 오늘 아침에 중학교 3학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공립학교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텐데 공립학교를 다니다가 미국 대학이나 해외 대학을 못 가냐?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지만 어느 accreditation이 있다고 없다고 해서 못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리면 홈스쿨 정도도 가요. 선교지에 갔는데 저는 캄보디아를 참 많이 갔었거든요.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 애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만족도는 선교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있지 애들은 별로 없어요. 가서 상담을 해보면 애들은 계속 상처예요. 그건 아쉬움이야. 왜? 공부를 잘 했는데 또 불구하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제 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 은퇴를 하면 저는 온라인 에듀케이션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 퀄리티 에듀케이션 자체를 온라인으로 해서 그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분들의 자녀들을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준비 과정. 초등부터, 유친부터 대학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해 줄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이외의 K2 프로그램 자체를 고등학교를 얘기할 때 나는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는 조그마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것을 전혀 미국 대학들은 해외 대학들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4년인데 그 4년도 literature 자체가 문학자가 과연 어떤 레벨에서 했냐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American literature 또는 British literature, 영국 문학이나 미국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심화된 것들을 보죠. 두 번째는 수학입니다. 어젠가 제가 어떤 부모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수학이 미국 수학보다 더 강도 높지 않냐는 질문을 해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 레벨에 따라 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미국의 선행 교육은 9학년부터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8학년 때 딱 봤을 때 준비 과정을 끝나고 고등학교 때 아이가 선행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된다면 대학교 교양 과목의 레벨에 수학, 영어, 과학, 역사, language, foreign language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AP라는 Advanced Placemen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하는 이유는 그만큼 Regr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 더 본인이 영어를 또는 이해력을, 퍼포먼스를, 동기를 더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아이들이 미리 대학교 교양 과목을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학생이 대학을 갔을 때는 흔히 말하는 면제를, 크레딧 면제를 받고 대학을 조금 더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Advantage를 받게 되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퀀스를 보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와보시면 유튜브만 제가 여러 가지 세미를 많이 했는데 공대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부모님들이. 스탠드 메이저 쪽은 많이 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대 준비는 입문계보다 더 쉽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왜? 대학마다 공대 준비는 클리하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수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physics 이런 것 쪽에서. 그래서 수학은 첫 번째 보통 트래디션하게 많은 국제학, 상위권 대학들을 준비하는 데는 첫 번째는 Algebra, Geometry, 기학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다음에 Algebra 2, Pre-Calculus, Calculus 이런 순서로 가는데 만약에 MIT나 또는 Caltech이나 또는 Georgia Tech이나 또는 커넥이 멜론 이런 명문 공대 쪽을 보신다면 보통 10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또는 12학년 때 미적분을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넘어가죠. 그리고 11학년이란 고2 때는 벌써 대학교 수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저희 학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보통 Early Decision으로 해서 커넥이 멜론 또는 MIT를 제가 봤을 때는 MIT는 저는 공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공대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MIT 가는 애들은 다른 과목들도 활동도 참 잘한다는 것이 전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이렇게 요구를 하되 소셜 스타드 역사도 2년, 3년인데 이유가 뭐냐면 11학년 때 보통 임문계냐 또는 스탠드 메이저냐 2공계냐라고 보통 우리나라 고2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임문계 이런 것들이 좀 구별이 되게 있지만 미국에 있는 4위권, 40위권 대학 안에 들어가려면 임문계든 2공계든 다 필요로를 다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도 잘해야 되고 역사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활동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40위권 안에 있는 대학들이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생각더라고요. 특별히 아카데미는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EC라는 엑스트라 커리큘럼 자체를 상당히 많이 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애가 지금 현재 작은 학교, 큰 학교, 공립 학교, 홈스쿨러 이런 상황을 본다? 그건 doesn't matter.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커리큘럼에서 이런 것을 충족하면서 스탠드 바이 테스트를 하시고 활동과 에세이와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됐다라면 그런 대학 진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테이션이 있다. 그러면 대학에 왔을 때 이 친구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학교에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쉽게. 하지만 그것이 개런티가 있다는 것은 대학의 성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은 되게 좋아요. 4.0 만점에 3.9예요. 그런데 SAT 또는 토플 시험은 1,600 만점에 1,000점이에요. 이러면 그 학교를 어떻게 볼까요?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수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평점수는 1등 임금인데 수능 점수로 너무 낮다. 그러면 그 학교 레벨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호미스틱한 것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초점이면서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포리어 랭기지라고 있죠. 이거는 보통 언어 제2외국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하죠. 보통 대구는 한국어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페니쉬나 서바노나 또는 차이니즈나 여러 가지 프렌치나 이런 걸 여러 가지 하는데 기본이 2년을 요구하면서 3년 3년은 보통 레코멘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저는 한 2, 3년 정도 카우시 카우서서 하면서 보통 대학이 옵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또는 레코멘드라고 했을 때 무조건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쟁에 있어서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3년 정도 소셜 스타디스나 사이언스도 3년 정도 마지막으로는 리서치입니다. 요즘은 이제 아시안들이 수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수학은 기본이라고 많이 봐요. 그래서 수학 이외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입니다. SAT의 레벨은 영어 같은 경우는 11학년 2학계 레벨로 나온다고 했고요. 수학은 18학년 2학계 레벨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SAT를 준비를 할 때 토플은 SAT보다 정말 쉬운 시험이고요. 토플의 120만점에 84점을 보통 요구하는데 40대학들은 기본이 100점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플은 그렇게 썩 개런티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SAT 점수를 수능을 보는데 리서치 부분에 있어서 라이팅에 있어서 논문에 있어서 그것을 얼만큼 했냐 올해 2023년도 졸업생은 조금 더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홍콩을 가장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NYU, University of Rochester, Berkeley 지난 3, 4년은 UC Berkeley는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UCLA가 조금 더 아카데믹을 보는 것 같고 이번에는 LA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YU 같은 경우는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이 케이스는 되게 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의 한 대략 1억 정도 매년 받았고 NYU가 가보신지 있는 분이 있지만 여기 다운탄에 있습니다. 제가 뉴욕, 아매나탄에 있습니다. 학교가 되게 학교가 뭐랄까 도시명의 학교죠. 여기에 가장 유명한 학교과 중에 하나가 바로 필름 메이저입니다. 그러니까 동부와 서부에 있어서 필름 메이저, 영화 메이저 가장 유명한 학교는 바로 NYU고요. 서부는 USC입니다. 스티븐 스티븐 버그 나왔고 조지 루카스 나왔던 그런 학교가 바로 USC죠. 그래서 그런 학교들 들어간다는 게 접속이 쉽지는 않고요. 포트폴리오 자체가 지금은 예체능과 이공계와 인문계까지 확장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연관이 다 돼 있고 구글 드라이브로 링크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계속 격려를 어떻게 하냐면 과학 경시대회도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SAT도 내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바뀌어요. 토플은 바뀐 지 20년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경시대회도 AMC라는 미국 수학 경시대회도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플랜을 간 지가 벌써 꽤 됐어요. 다만 코로나가 좀 땡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하든 온라인을 하든 그것은 기본적인 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끌림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을 코로나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수업 안에서 병행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PC 또는 iPad 이런 게 게임용으로 있을 수 있지만 수업에 갖고 와서 구글 클래슘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어떤 Zoom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오면 그런 거 교육부터 어떻게 내가 활용할지를 알켜주면서 나중에 이제 대학을 질문할 때 이력서를 제출하시는데 그 대학 이력서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그걸 포트폴리오로 다 폴더로 만들죠.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하버드 지원하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8년을 모든 뮤지컬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필름에 링크를 다 달고 자기가 역할 어떤 공헌 이랬던 것까지 다 설명을 하죠. 이 친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들이 아 이 친구는 얘는 1600만점에 1460점 뭐 잘한 거였죠.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지도하면서 국내 대학과는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대학이나 홍콩 대학은 넘버 드리븐입니다. 상당히 점수 중심으로 랭킹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더 쉽다고 말씀드려요. 솔직히 국내 대학이나 아시아권 대학들은 더 쉬워요. 준비가 일버렸대학을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이건 진짜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준비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요. 브랜드아이스 이거는 유대인 학교입니다. 여기는 한 6천명밖에 되지 않는 멘탈 수술할 수 있는 학교인데 여기도 정말 자극 많이 해주고 여기는 한 40위권 정도 되는 학교고 특별히 인문계 쪽이 잘 된 의학가 쪽이 잘 된 그런 학교입니다. UC버클리 같은 케이스도 잘 돼 있죠. 지난 3년 정도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학교 여러 가지 학교로 학교였는데 저는 학교 대학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아이들 얼굴 올려놓고 광고하는 걸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가로서 저희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감사와 격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학금 굳이 얘기한다면 할 수 있지만 서울 외국인 학교나 그런 데 한번 가보시면 애들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우리 학교 어디 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A to Z 해로 해서 우리는 어디 어디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도 쭉 갔습니다. 많이 아시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UC 기업도 많이 갔고 NO에도 갔고 이런 거 갔는데 아마도 금년은 조금 더 다양하게 예능 쪽도 특히 미래 쪽이나 그 다음에 성도에 있는 학교도 이번에 보낼 저에게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바이오지나 이런 쪽도 가면서 일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마 내년 3월이면 많이 발표될 것 같고 기도은은 이번에 하버드나 캐나기 멜론도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홍콩 대학 같은 경우는 과기대 들어갔었고요. 과기대 되게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보다 더 높아요. 전세계 한 30이 40 정도 되는 데인데 홍콩 대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는 단천부터 말씀드리면 아 여기 제가 좀 고민해요. 저도 이제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 교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산주의 교육을 교환과목으로 배워야 돼요. 의무로 졸업 필수로 아 이게 저는 제 딜레마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또 장점은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어떠한 그 직장이나 홍콩의 정착이나 이런 거에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홍콩 대학 자체가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생이 그런 성향을 보면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데 홍콩대도 되게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퀘스트 브리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시민권이나 영주권 분들이 있으면 좀 관심을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약간 저소득층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거의 아이빌리그 지원하는 만큼 어렵습니다. 이것을 합격을 하시면 보통 퀘스트 브리즈 자체의 대학교에다가 학교 프로파일까지 이력서까지 다 놓아야 돼요. 성적표하고 추천서까지 만약에 이게 됐다라면 아이빌리그 레벨의 학교들을 계속 지분할 수 있는 건데 저희 학교가 이번에 작년에 됐었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모르는 게 GPA 평점 그 다음에 공인인증시험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럼 에세이 그 다음에 레즈메 이력서 그 다음에 레커메디션 레터 그것도 이제 칼레지 카운서밖에 있고요. 대학교 상담가 하신 분 그 다음에 교사 주요 과목들 그 다음에 멘토분들 예체능이나 목사님이나 또 심지어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널스 에이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제 보조 후원 관련된 거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관점이라면 SAT를 했으면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하고 동등하게 모든 학교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얼만큼 탑 60%까지 50에서 60%까지 받아요. 만약에 유세계열에 한 8만 불까지 됐다. 근데 주립대는 거의 안 줘요. 이유는 주립대는 대부분이 내부 미국 학생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외국인을 뽑아도 학부는 장학금을 덜 주지만 대학원부터는 많이 줘요. 특히 STEM major 쪽에서는 그 다음에 박사과장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거의 프리스카프 주는 케이스도 많고요. 저는 보통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학부도 많이 컨설팅을 해줬지만 대학원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박사 저는 박사과장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었는데 오히려 대학원 박사과장 들어가는 게 더 수월해요. 더 수월해요. 준비 자체가. 하지만 학부 중심을 얘기를 한 이유는 대부분이 학부부터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라이팅이나 스피치나 이런 아카데믹 부분이 준비가 대학원이나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가는데 큰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국내선 탈 때 영어로 도메스틱 도메스틱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터미널으로 적용했는데 도메스틱 케이리라는 단어를 써요. 명칭을 써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국제학교를 나왔는데 영어권이다? He's a 도메스틱 케이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학생인데도 그거하고 그런 캐러리 라이저를 아예 만들어요. 그런 케이스에 파이널스 에이드를 주는데 SAT는 옵션입니다. 유학생한테 있어서는 토플은 의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SAT가 옵션이에요. 토플이 옵션이라고 홈페이지는 나오지만 정작 유학생들은 GPA 평점과 함께 스탠드 테스트는 의무로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학교들이 상위 60위권 바깥의 학교들은 옵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2023년까지는 하지만 토플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SAT를 내지 말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지 말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낼 경우에는 더 많은 아카데믹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을 갔을 때 아이들 실력으로 좀 봐요. 대학을 가면 너무 많이 하는 게 사지선당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발표고 글 쓰고 논쟁하고 컨퍼런스 가고 이런 거지 우리나라처럼 대학 죄송하지만 대학에 공부를 한국 대학을 얼마큼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학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는 아카데믹 부분에 특히 스탠드 테스트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준비를 하라고 이 학생은 UC 계열을 다 합격했었고 바스턴대학 비즈니스로 들어갔죠. 그래서 Unweighted und Waited 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AP라는 과목 또는 Honest 라고 약간 무게의 선행이 되지 않는 일반 과목을 얘기를 해요. 성적표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학교를 다니시잖아요. 저한테 만약에 저희 학교를 성적표를 주시면 그 학교 레벨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주요 과목 A to G 코스부터 보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이 어느 부분에 포커스가 됐는지 그걸 대학교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Honest 또는 AP 과목이 안 돼있다 라면 기본적으로 가볍다 Unweighted 코스로 4.0 만점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할 수는 있어요. 좀 더 추가로 그 다음에 이제 Weighted 라는 것은 AP 과정이나 또는 어떤 대학교 프로그램이나 심지어는 Honest 프로그램이라고 조금 선행을 했던 학생들은 저희 기준 같은 경우는 Honest는 4.5 기준 만점 그 다음에 5.0 만점은 AP 과정으로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출을 대학을 해요. 그리고 SAT 시험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을 하죠. 슈퍼스커라는 게 뭐냐면 보통 하버드나 이런 아이빌리그는 권장을 보통 SAT 시험을 한 번 또는 두 번 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보지 말라고 언제? 11학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애들이 다 밀리고 가는 게 우리나라 서울대 스칼데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중위권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교사는 A급 애들을 A플로만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D급 애들을 B급 또는 B플러스까지 만드는 것이 좋은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 이런 것입니다. 많은 노력 멘토십 관계 격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저 어제 새벽 2시에 잤거든요.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학교 에세이들을 우선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대학교 에세이 심지어는 지금 한 명당 거의 15개 20개씩 넣어요. 졸업생이 8명인데 몇 개예요? 100몇 개예요. 그걸 봐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슨 돈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명으로 하는 건데 그걸 보면서 매번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너 대학을 갔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해줘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여기 왔던 우리 중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때 어땠어요? 학교 못 갔을 때 It's a very good important challenge question 이슈가 뭔지 아세요? 자기 관리 부족이었습니다. 똑같은 온라인에 들어왔을 때 주어진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든가 대충 참여한다든가 부모의 잔소로 인해서 프리텐딩 척 하는 애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기 관리를 하고 노력을 했던 애들이 그들 아이들이 그나마 낫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코로나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는 문제투성이에요. 그 문제 안에서 브래킹 뉴스 항상 우리 9시 8시 뉴스 뜰 때 좋은 얘기 안 나와요. 문제로 시작을 하죠. 그 삶의 문제를 코로나가 아닌 제2의 코로나 삶의 더 문제가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의 삶 속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처해할 지혜 해결 방안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자기의 관리가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에서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이 그것이 배움의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포인트예요. continuity 연속성이 얼마큼 나 있었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활동 잘 때까지 그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consistency 그러면서 그 안에서 꾸준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고 꾸준함이라는 것은 집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도 글을 쓸 때 654에서 1시간 만에 끝내는 글이 있고요. 한 달을 쓰는 글이 있어요. 첫 번째 드라프트 세컨드 드라프트 세컨드 드라프트 세컨드 드라프트 까지 가면서 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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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깊이성 전문성으로 갈 수 있다는 그래서 대학은 글을 봤을 때 얘는 정말 익셉션하다라는 그냥 평범이 아니고 엑셀런트가 아니고 익셉션 비언드 그러면서 그 포텐셜이 우리 학교에서 터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인재를 본다는 것이 대학의 포인트라는 것 그것이 집중력이 컨시스턴스 안에 나온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속하고 집중하고 그 안에 뭐가 필요하죠? 공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발전의 공헌 주변 사람의 성장의 공헌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공헌이 글로 삶으로 고백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독교 교육하고 똑같은 생각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만 잘 먹고 자잘하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내 복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이 사회의 공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독교 마인드가 신앙과 영성의 이 교육 테두리 안에 있음으로써 인재와 함께 리더십이 크리시안 리더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홀리스틱 전인격 교육 기독교 교육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의 이론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 부분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성경만 얘기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신앙과 학문에 대해서는 그 밸런스 자체를 어느 정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어떤 디너미이션 교단이기 때문에 동성년의 낙태 진환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 성경의 관점에서 분별 그러면서 그들에게 퍼스 논쟁으로 전달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실력이 바울의 모습죠. 낮은 자 부하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 안에서 나오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교육 기독교 에듀케이션 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by